안녕하세요 먹먹이삼촌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진돗개를 키우면서 투견을 시키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특정 협회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속 개싸움을 많이 시킵니다. 그게 성품 테스트라고 하면서 개싸움을 시키고 심지어는 진돗개끼리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타견 중 하고 싸움을 시키기도 하면서 이렇게 진돗개 성품 테스트란 이름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진돗개 서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학대 영상을 올려요. 앞전에도 그래 가지고 이제 제 동생하고도 문제가 되고 저하고도 이야기가 돼서 잘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원만하게 그래서 싸움을 하던 걔도 하나는 다른 집에다 보내고 둘이가 마주치면서 싸움을 하니까 어릴때부터 싸움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과방송도 하고 영상도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오늘 또 저를 언급을 하더라구요 동생도 언급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을 언급하면서 개새끼 시발놈이라고 욕을 하고 찾아오라 그러고 뭐 문을 열어놨서 찾아오라 그러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전혀 뉘우침이 없는 게 다시 보냈던 백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개 두 마리 성견 두 마리 문을 열어놓고 교대로 운동을 시키고 똥오줌을 운동도 아니고 똥오줌을 누라고 풀어주는 거죠. 하루종일 가다놨다가 그러는데 그때 잘못해서 또 싸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내가 올리지 않는다.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또 멍 어떤 새끼하고 열 어떤 새끼가 또 지랄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를 언급을 하더라구요. 소 무슨 새끼가 제가 한번도 사람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이게 서열이 아니고 학대다라고 교육을 시켜줬죠. 그런데 분명히 통화도 하고 영상으로 사과도 했는데 사과방송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저를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협회의 총재라는 분이 매일 이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싸움 잘 잘한다. 내 진돗개가 피프리아도 이기고 싸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게 키우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성품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서열이라는 이름으로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성장을 시키려고 해요. 심지어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언급해 가지고 또 그 싸움 구도를 만들어서 또 성장을 시키려고 유튜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도 개쓰레기지만 개쓰레기라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개보다 못한 쓰레기죠. 개만도 못한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거기 시청자들도 너무 쓰레기 같은 게 과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을 시키고 싸움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대단한 사람처럼 그냥 허가도 없이 개맨말에 키우는 개장수예요. 불법 개장수, 불법 번식자 그런데 마치 진돗개 순종을 분양을 하면서 혈통을 지켜나가고 또 진돗개가 너무 비싸니까 그 가격을 내가 잡아 보겠다 이런 허언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개를 분양을 하고 그리고 성장을 시키려고 유튜브 수익 때문에 싸움을 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박수를 쳐요. 싸움이 나면 말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개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동물학대하는 걸 보고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기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더 힘을 받아서 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하면 또 조회수가 유지가 안 되니까 조회수 때문에 또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시청자들, 쓰레기 같은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게 제가 이렇게 다 BGA를 욕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알아봐가지고 개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건너면 연락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연락처도 다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통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하고 친했다가 싸웠다가 저 사람하고 친했다가 또 욕했다가 여기 붙어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 붙어서 이 사람 욕하고 그렇게 추잡은 짓거리를 하더니 오늘 또 절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절을 언급하고 동생을 언급한다는 거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지 무슨 잘못을 했다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학대를 해놓고도 그 학대를 상습적으로 해놓고도 그게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올리지 않지만 지금도 싸움했다. 너 같은 놈들이 지랄할까봐 내가 안울리는 거다. 오늘도 싸움했지만 거기에는 또 깔린 게 뭐가 있냐면요. 깔린 게 이거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나를 막 응원하는데 욕하는 놈들이 짓겠지만 그 애들은 욕하고 나서 잊어먹더라. 그런데 좋아하는 놈들은 끝까지 남아서 좋아하더라. 욕뜯는 건 잠깐이고 지지한 사람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더라.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싸움 일어났고 영상도 가지고 있는데 올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꾸 말하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멍멍 새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멍멍이 삼촌이 올리면 저 새끼 또 지랄할까봐 못 올리는 거죠. 또 동생 열 무슨 새끼라고 하더라고 멍 새끼랑 열 새끼라고 동생하고 저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놈 말고도 손땡땡이라고 아프리카 TV에서 손땡땡이라고 이 놈도 밤에 방송 중에 제 욕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 정배우 때문에 유튜브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계약된 영상들이 많고 저희가 그걸 올려놔니까 그게 같이 떠버리니까 유튜브에 진입을 못한다. 한 달에 7천, 8천 벌던 애가 700, 800밖에 못 벌으니까 미치겠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진출하고 싶은데 멍멍이 삼촌하고 정배우 때문에 진출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배우는 소송권이 많으니까 고발을 할 거다. 영상을 내리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욕을 많이 했대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많이 했다고 제보가 오죠. 저한테. 그리고 바로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해도 그걸 또 실시간으로 영상을 떠가지고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보자들 중에는.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동물을 다루면서 그렇게 싸움을 시키면서 학대를 해가지고 성장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닌데 가짜 선동을 해가지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물 영상만 보고 있는데도 아 이거는 뭐 아무런 그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동물만 보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조차도 전혀 전문성이 없으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뭐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런 곳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런 곳이겠죠. 그냥 자기가 아는 부분만 그냥 리얼이면 리얼로 다큐면 다큐로 가면 되는데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래요. 아니 네이버 처음 생길 때도 그랬는데 유튜브도 생긴 그래요. 그냥 유튜버 스트리머면 유튜버면 아 저 사람 걔 유튜버니까 걔 전문가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기가 찰로러지죠. 말하자면 네이버 처음 생겼을 때 지식인에다가 초등학생이 답변을 내놔도 아 네이버에 올라왔으니까 이게 정말 정답이야 전문가가 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무식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잘 아니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또 다단계가 그렇게 판을 치고 사이비 종교가 성장을 하고 다단계가 성장을 하고 또 저 보이스피싱이 사그라들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개그 프로가 보이스피싱을 다뤄서 유명했는데 또 농협에 가도 다시 물어보잖아요. 문자도 그렇게 오고 그런데 정부에서 금융권에서 TV에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개그 프로까지도 다루는데도 지금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4지선다형 5지선다형에서 이렇게 찍는 공부만 해가지고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고집은 센데 다 자기가 잘났는데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똑똑한 바보들이 많아요. 자기가 똑똑한 건 맞는데 모르는 분야는 모르는 건데 모르는 분야마저도 자기가 하나 보고 처음 본 거 그냥 찍으면 아니면 실내 가는 거 찍으면 그게 답이라고 믿어버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오히려 사이비 종교를 찾아다닌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이비 종교를 찾는 사람 그래서 그 단체 소속감을 느끼면서 마녀사양을 하고 싶은 막 싸움하는 데도 그렇잖아요. 싸움하는 데 많이 가자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자기가 속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녀사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개판에도 너무 그런 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방송이 돼야 되는데 다루고 싶은 내용만 다뤄야 되는데 이걸 보는 시청자나 하는 스트리머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성량시키기 위해서 전혀 개를 모르고 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오고 유기견도 데리고 오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도 대가리 총 맞은 놈들이 많아요. 인기 떨어지고 이러면 개 갖다 놓고 한 예로 나이 든 여자 연예인이 저보다 어려워요. 비싼 개만 키웠습니다. 비싼 개만. 그러다 어느 특정지역에 살았죠. 어느 날 갑자기 유기견을 데리고 오네요. 그리고 재기에 성공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뿐이 아니고 그런 연예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유기견을 학대하는 걸 알아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견을 학대해요. 아는데도 봉사활동을 가요. 거기 나와서 자기가 봉사하는 모습을 TV에 비추고 싶어서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테레비에서 보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케어 사건 때도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이용당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이용이죠. 그런데 이용이 아니고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용당한 사람도 문제예요. 내가 모르면 후원에도 책임이 필요한 건데 내가 모르면서 이용을 당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알면서 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물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은 게 동물권이 너무하다 이런 말을 만나는 사람 10명 만나면 10명 다 이야기를 해요. 썩을때로 썩었다. 100명 만나면 100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뭐뭐 이삼촌이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제가 또 많은 영상도 내렸습니다. 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잖아요. 박수현 케어 사태 이후에도 많은 사설 보수들이 힘들어졌어요. 후원이 끊겨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선동하고 막 떠들고 선동하면 오히려 더 후원이 그쪽으로 몰렸어요. 이제 언론을 이용할 줄 아는 애들이죠. 유튜브나 이렇게 SNS를 이용할 줄 아는 애들이죠. 그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후원이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가 200마리, 300마리 있으면 옛날에는 개 많이 구조한 사람이라고 돈을 많이 갖다 줬는데 그중에는 일부러 늘린 사람도 있어요. 중성화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늘어간 경우도 있고 일부러 늘린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다른 보호소나 시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걸 갖다가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문을 닫으면서 떠넘긴 것도 있어요.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정말 내가 진짜 돈이 없고 힘든데도 한 마리 한 마리 책임을 지는데도 갑자기 30마리, 60마리 남에게까지 떠맞아야 됐던 안락사에 대한 꼴을 못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 또 늘린 사람도 있고 중성화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났던 시기도 있고 처음에는 이게 체계가 없다 보니까 중성화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입장이 다 달라요. 근데 개 많이 키면 호드로 몰아버려요. 단체들에서. 그러고 떠들면 거기 돈을 준다고요. 거기 뭉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애들 다 구조한다고 해서 거기를 임시보호소로 만들고 돈은 그 소장님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보호단체에서 싹쓸이 하잖아요. 그래서 민들레 사건도 3억이란 돈이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지급이 될 수 있고 누가 그걸 챙겨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걸 멍멍면이 삼촌이 가서 막았잖아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멍멍이 삼촌은 동물보호단체 욕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멍멍이 삼촌은 동물보호단체를 욕한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왔던 정말 심각한 사람들 미생자 특수강동관관을 한 여자한테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런 놈이 출소하자마자 동물보호단체 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또 거기서 사고를 많이 쳤어요. 봉사활동 하면서도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놈을 천사로, 동물천사로 비춰줬어요.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데도. 그러다가 또 단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말하자면. 그런데 바꾼 데서 언론에 나온 건 9,800만원 후원금액 전액을 사유화한 거예요. 사유화. 여자친구 동거냐랑 해외여행하고 명품 사는 데 다 써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욕했더니 저보고 동물보호단체를 동물권을 욕하는 사람이랍니다. 바꿔 말하면 동물권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권을 욕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 말하기에 그런 게 있네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모였을 때도 자기 말했대요. 제가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단체 대표나 누구 있잖아요. 자기 말했대요. 자기도 자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놈을 이야기했는데 단체 이름은 빼고 말했죠. 그런데 다 자기 이야기했대. 그 바꿔 말하면 뭐해요. 자기들이 거짓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언론을 이용할 줄 모르고 SNS를 할 줄 몰라가지고 정말 열심히 진짜 자기 돈 다 써가면서 희생을 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미천이 바닥이 나버리고 수억 수십억 가지고 있다가 그런 힘겨운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워서 돈이 끊겨버리면 하던 게 있는데 돌보던 애들이 있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노출이 안 되고 선동하고 사기치고 유튜브 열어가지고 사기치는데도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줍고 보여주는 것만 봐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로 후원을 잘합니다. 넘쳐나고. 연예인들은 어때요? 아니 막 활성화되는데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 자기도 크니까.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아는데도 그냥 나쁜 새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나오는 새끼들 중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새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새끼도 많죠. 테레비에 나왔던. 그런데 사실은 더 구체적인 까지 알아요. 테레비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알고 있거든요. 나쁜 짓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추종이라는 게 정말 나쁜 게 대한민국에서 추종자들이 너무 많은데 바들이 너무 많잖아요. 맹목적인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지지. 그 미성자 특수 강도관관을 햄놈이 구조한 게는 어디 있느냐. 보호소에 있어요. 보호소에. 사설 보호소에. 후원도 끊겨 있는데 거기서 밥 먹여주고 관리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돈은 지놈이 다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또 동물보호단체는 거기를 공격합니다. 보호소를. 개 많다고. 그 뜨는 기동 개들. 그 뜨마타가 있는 건데 보기 안쓰러워서. 참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한테 돈 뜯기고 후원 뜯기고. 후원은 쓰레기한테 하고. 그 개는 엉뚱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거기 보호소는 욕을 하고. 그러면서 저 새끼 잘못이 드러났는데 단체장 잘못이. 보호단체 대표 잘못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 새끼를 옹호하고. 참 황당하죠. 그 개는 이 사람이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설 보호소마다 가면 그런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왔는데. 어느 보호단체에서 왔는데. 돈은 전혀 못 받았거나 한 달 받고는 못 받고 있거나. 그 돈은 후원 존나 받아가지고 지가 다 쓴 거죠. 전액을. 참 쓰레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안 그런 데도 있는데. 도와줘야 될 때가 꼭 도와줘야 될 때가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버릴까 봐. 일반인들이. 빠들은요. 끝까지 그냥 빠지만 합니다. 돈을 줍니다 주던데. 빠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다 끊어버리잖아요. 제가 앞으로 도와줘야 될 만한 보호소들을 제가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도움이 꼭 필요한데. 지금 제 유튜브에도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데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뭐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저한테 올라가 있으면 거기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아니 그런 쓰레기를 추종하는 바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 대표는 미술자 특수강도관관을 한 명한테 세 번이나 했대잖아요. 뭐 그 이전에도 사건이 많겠지만 그 사건 하나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림이 치면 나옵니다. 알림이 치면. 알림이 치면요. 나옵니다. 내 주변에 그런 놈 있는 거 알림이 치면 나오거든요. 지금 재판 중인데 이번에 결과 나왔을 거예요. 아마 또. 거기 또 탄원서 엄청 넣어줍니다. 바들이. 우리 대표 좋은 사람이라고. 탄원서가 몇백장 들어와 보세요. 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결 뻔하죠. 나쁜 놈이라고 들어오는 탄원서는 없고 벌을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탄원서는 없는데 구제해달라는 거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냐면요. 사람이길 포기한 새끼들이에요. 사람이길 포기한 새끼들. 보세요. 우리 대표가 뭐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좋은 사람이냐. 그 여자애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당한 여자애는 우리 대표한테 당한 여자애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걔들은 말을 못하는데 말 못하는 짐승을 구해주는데 대수롭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 미생자 특수 강도 강한 한자자한테 세보낸 것도 대수롭지 않다 이거예요. 왜? 말 못하는 동물을 구주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이 추종자들 추종세력 빠들의 실체입니다. 실체. 동물권에 추종하고 있는 모지리들이 많아요. 이런 모지리들이 기생충 같은 놈들이 많다고요. 연놈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숫자가 여자들이 80% 90%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대가리 총 맞고 대가리 총 맞고 대가리 총 맞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입에 욕이 팍 튀어 놓는데 욕을 자꾸 끊다 보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동물권도 중요한데 인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권을 무시해버리고 동물을 사입이 종교 마냥 받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물복지가 절실하고 시급하고 동물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FBI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물을 죽이던 사람들이 결국 살이 나더라. 예행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1위고요. 대한민국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고 그걸 갖다 미국에서 있던 일을 과거 일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한국에 대입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고 동물의 가치를 그렇게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동물복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미친놈들이에요. 몇 놈들 동물보호단체 수장이라는 몇 놈들 구조해가지고 절대 안락사 없다 해가지고 후원받아놓고는 그날 바로 15소 넣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뉴스에 다 나왔고 또 다른 데 갖다 던져놓고는 사료암퍼 안 사주고 구조를 위한 구조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구조 모질이 무식한 놈들이 게시장에 가서 한번 그냥 떠들면 국회에 가서 한번 떠들면 국회의원도 만날 수 있고 후원도 들어오고 대단한 사람처럼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니까 네이버에도 나오니까 이때 눈에 비이는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냥 김치찌개 파는 식탁에 가서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대우를 안 해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빠들하고 같이 이 복식당 판매하지 말고 대모를 해버리잖아요. 파는 집도 아닌데 내 심기 불편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놈들 몇 놈을 이야기했더니 TV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고 재판 중인 이야기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노출된 이야기만 했는데도 멍멍이 삼촌이 동물권을 욕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 자기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의자한테. 참 황당스럽죠. 도둑의 지발절인 거예요. 멍멍이 삼촌 때문에 그래도 후원하는 사람도 생각을 한 번 해보고 후원하게 됐다. 멍멍이 삼촌 때문에 그래도 동물보단체 대표들이 남을 의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맞잖아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감성팔이 말하지. 아니, 멍시아이가 있어 사람 히피하는 게 여러 가지 학대당해서 그렇다고 모든 언론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 견종 자체에 진도피가 들어가서 그런 게 많은데 원래 또 멍시아이가 있는데 사회화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리고 정형 행동이 돼서 빽빽 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공간을 활용해서 그냥 움직이는 게 대다수예요. 99%.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들은 1%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오니까 뛰고 사람이 오니까 짖는데 걔들이 광분한 것처럼 미쳐날뛰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때 차분하게 잘 있는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짖고 뛰는 건데 그 모양이 사각형이 공간을 활용해서 도는 거고 밖에 꺼내놨는데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불테리어처럼 자기 꼬리에 꽂혀가지고 그런 게 정형 행동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전혀 전문 지식도 없고 모르는데 그 말만 배워서 써먹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붙여가지고 TV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할 말이 너무 많네요. 또 TV하니까 개후룡도 얼마나 개학대입니까. 개후룡이 아니고요. 개학대 방송이잖아요. 그게. 그걸로 잘못된 교육방법을 갖다가 진짜 60년대, 70년대도 하지 않아야 될 방법을 갖다가 도로 역행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잘못하던 거 진짜 동물학대하는 정신이 이상한 미친놈들이 하는 행위를 교육인 것 마냥 테레비에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들은 어떡해요.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이 생겨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새로 추종하는 놈들이 생겨요. 잘 모르는 놈들이. 그리고 아는 사람들마저도 중심이 없으니까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도 잘 몰라요.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저기 맞나? 저기 맞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각해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문가의 부재가 심각합니다. 동물권에도 그렇고 또 뭐 요즘 애견 유치원 많잖아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행동교정이라든지 훈련사 중에도 너무 많죠. 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훈련만 조금 배워서 하는 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국에 20년 동안 제가 한국의 수준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많이 올려놨지만 또 그중에는 대개 전문가가 된 사람도 있고 반전문가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은 전문가보다는 반전문가가 많죠. 반전문가들이 웬만한 건 반전문가라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이탈해버리면 해결을 못하고 자충우돌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찌합니까? 반푸수 지방 망한다고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무조건 그렇게 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반푸수들이죠.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그 동물학대하는 유튜버들이 중심을 딱 쭉 모을게요. 넓게 너무 넓게 했는데 모아볼게요. 유튜브에서 동물로 학대를 해가지고 채널을 성장시키려는 유튜브가 많아요. 지금 유튜브가 아니고 아프리카 채널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이 자르지도 않아요. 동물학대를 해도 자르지 않습니다. 왜? 무슨 BJ? 하여튼 돈 많이 벌어주는 BJ 있잖아요. 연간 건너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유명하지 않은 애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유기견 이용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일반인인데 엄청나게 많이 그래요. 그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TV에서 법방을 하던 애가 유튜브로 와가지고 그 옹기라는 말티즈 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유기견으로 돈을 엄청 벌어먹고 구독자도 엄청 늘었다가 이제 정배호하고 저하고 또 다른 사람 한 명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죠. 전땡땡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죠. 채널을 포기하고 도망을 갔어요. 다 까발려져가지고 근데 도망가는 순간까지도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추종 세력이 많았고요. 다 하나씩 하나씩 까발라졌는데도 까발려져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그 영상은 제 채널에 보면 있습니다. 제 채널에 보면 재생 목록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목차가 목록이. 뭐 유기견이나 보호소에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물학대하는 유튜브들도 있고요. 뭐 또 개행동교정이나 피후병 관리에서 나아지는 거나 많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심어놓은 게 사냥을 밀려 불법 이런 걸로 해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공기총으로 밀려받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공기총 하나 맞아도 전부 다 대한민국은 5mm도 다 영치를 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보통 20명이 넣는 엽사들이 신고를 받고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유해 조수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또 시나 군에서 그 팀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개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유해 조수 구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 방력을 우리 조류독감 같은 거 AI 같은 거 오면 전부 다 매몰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멧돼지는 매몰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에서 도망다니고 돌아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농장에 갇혀있는 짐승이 아니니까 그걸 일일이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잡는 거라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치사율이 100%니까 AI보다 더 무서운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도시가 20명이 넘는데 보통 한 30명 가까이 돼요. 한 도시마다 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다녀요. 새벽에도 새벽에도 다닙니다. 밤낮으로 24시간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밀려 단속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내가 오늘 이 코스를 돌잖아요. 그럼 그 코스를 도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겹칩니다.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하나 딱 끼었다. 이게 불법 총으로 밀려버려버리면 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무조건 실형입니다. 초범도. 그런데 오리 한 마리 잡으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환통만 하면 알 수는 있어요. 어느 지역에 누구냐 그 사람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알 수 있거든요. 진실이라고 치더라도 1년에 한 건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10년에 한 건 일어나기도 힘든 일 아닙니까? 지금은 허가를 받고 총을 빼내잖아요. 또 총을 영치를 시키잖아요. 그때도 집회에서 추적을 받습니다. 그 지역을 이탈해서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그런 걸로 사람을 동물농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호선이 이야기하다가 러시아에 호랑이 밀려받는 사냥꾼이라면서 겹쳐버린다고 사람 머릿속에는 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사냥하면 밀접생각해버리잖아요. 황당한 일이죠. 이 언론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초점을 좁혀서 지금 유튜브에 개를 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그걸 갖다가 마치 개싸움을 성품 테스트라고 하는 우리 투견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싸움을 시키는 행위도 아니면 싸움을 하는 걸 서열을 가리라고 방관하는 행위도 이 동물학대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진돗개는 투견이 아닙니다. 테리어들도 싸움을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수력견을 가지고 개싸움을 자랑시키고 개싸움을 성품 테스트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합니다. 시청자들이 참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멧돼지 사냥개들도 성품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멧돼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멧돼지도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시청자들 중에서 농민이 1년 농사한 거 있잖아요. 하루 자고 오려면 하루 만에 몇 천 평이 없어져요. 그것도 트랙타로 가는 것처럼 없어져버립니다. 거짓말같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개가 돼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돼지 지방이 두꺼워서 개가 물어도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심지어는 한국은 엽탄밖에 못 쏴요. 엽탄을 쏘면 큰 돼지는 지방층을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총알이 이 엽사의 생명보다는 멧돼지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게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라고요. 총알을 쏘잖아요. 토울이라고 한 발짜리는 그래도 들어가요. 못 쏘야 영어하게 합니다. 외국에서 보면 렌즈로 딱 탕 쏘잖아요. 200미터에서도 라이펄이고 그거는요. 한국은 엽탄은 삼탄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이걸로는 돼지 큰 돼지를 쏴봐야 지방을 못 뚫고 가요. 그리고 심장을 안 쏘면 죽질 않습니다. 기 뒷방이나 심장을 안 쏘면 죽질 않아요. 심지어는 정면으로 달려오죠. 탕 쏘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가 멧돼지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탁 꺾여있지가 않고요. 이마가 비스듬하다고요. 탕 맞으면 탕 튕겨 날아가 버리죠. 탄이 죽질 않는다고요. 심장이 맞아도 3초에서 6초가 지나야 죽어요. 그럼 3초에서 6초 동안 개 4마리를 죽여버리고 사람한테 돌진하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멧돼지한테는. 개 4마리가 매달려도 멧돼지가 그냥 다 털어냅니다. 끌고 가버리고요. 돼지 무는 힘이 개 무는 힘보다 세요. 그리고 칼날 같은 날카로움과 도끼 같은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게 돼지 뿔이잖아요. 이빨이잖아요. 그걸로 이빨로 쳐버리잖아요. 내산고다 속이 상치가 더 커요. 개가 맞으면. 많은 개들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래서 수력견을 멧돼지 성품 테스트 할 때는 무릎 뜯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무서우니까 피해라고 돼지 무서운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서워서 도망갚으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무서워도 꽝꽝 짖을 수 있는 대담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대담성을 가졌는지 무서워도 도망을 가고 피하면서도 꽝꽝 짖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돼지 무서운 걸 알려주는 거고. 돼지가 왜 잡히느냐. 멧돼지가 잡히는 건 지쳐서 그래요. 살이 이만큼 찌잖아요. 그러니까 뛰면 지치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개가 물고 있을 때는 개가 물어서 선 게 아니고요. 호흡이 와서 돼지가 쉬는 거예요. 쉬는 거라고요. 돼지가. 그때 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돼지가 쉬고 있을 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물어가 피를 낼 수 있는 데는 기예요. 기만 물어서 피만 조금 묻어나오는 거지. 개가 물어서 살점을 떼지도 못해요. 돼지를. 뗀다고 죽지도 않겠지만. 엽사 총을 쏴도 지방을 못 뚫는다고요. 큰 돼지는. 한 발짜리를 쏘면 그나마 근거리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심장에 맞으면 뚫어요. 지방이 두꺼워도. 심장을 맞추면 죽을 수가 있다고요. 다른 데는 안 되지만. 그런데 그걸 못 사용하게 합니다. 엽사의 생명보다는 돼지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게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개를 다섯 마리 이상 못 키우게 합니다. 법이 그렇게 바뀐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개 키우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개 많이 키우는 거. 트립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강해요.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시행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시행이 됐지만 법에서 경찰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법에서도 시행은 됐지만 바로 집행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풀어주던 걸 갑자기 실행을 살린다? 거기 안에 기관이 과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실행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실행을 많이 받아요. 초범이라도 동물학대로 그런데 동물보호단체 대표라는 사람들은 사람 중에서 개를 갖다가 몇 십 마리 몇 백 마리를 죽여도 이게 처벌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냥 집행유예예요. 실행을 안 살고 집행유예고 벌금도 되게 작고 그걸 계속 양성화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보호단체 수장들의 자질이라든지 재질을 동물학대로 잡혀갔던 놈이 나오면 또 대표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대표를 하면서 일반인도 아니고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하면서 학대로 잡혀갔다고 행령으로 잡혀갔다고 하는데 전해 갱령으로 그런데 걔들이 나오면 또 대표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회원이 몇 명 안 돼도 어떤 특정 사건이 생기면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정치인들도 만나잖아요. 정치인 표니까 어이가 없죠. 인기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만나는 거예요. 어떤 놈이지 알아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은요. 조두순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 국회에서 그 미세자 특수강동강관을 세 번의 놈하고 토론했어요. 1대1 토론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런 말할 때 참 신비성이 확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뿐은 아니거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건강한 단체들이 많아지고 그런 대표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건전한 건강한 법들을 많이 발휘를 해야 돼요. 시행되기 전에도 또 더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지고 해가지고 법은 강합니다. 말하자면 추위 아니면 굶주림 그걸로부터 따뜻하게 못해줘도 굶주리게 해도 우리나라 3천만원 이하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실형 초범이라도 공헌윤리법이거든요. 걔를 이용해서 뭐 조회수 올리려고 유튜브에 데리고 와서 막 하잖아요. 학대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를 학대로 보고 공헌윤리법으로 3천만원 이하 3년 이상 이하의 직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공헌윤리법 법으로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좀 선이라는 게 있겠죠. 이게 진짜 일상적인 다큐냐 아니면 걔한테 뭔가를 요구하면서 더 피곤하게 만들면서 찍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서커스에서도 지금 강아지 공헌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대다수가 걔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또 동물을 이용해서 학대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싸움을 시키고 그러니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걸 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 싸움을 해도 말려야 돼요. 싸움을 해도 아이고 저러면 서열 가려지겠지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자체도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요. 대한민국 법에서는 지금도. 태어나면 60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생후 60일이 되면 농장에서 데리고 있던 애견샵에서 데리고 있던 개인이 입양을 했던 무조건 동물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시군구에 심지어는 동네 이장이 집에 한 마리 키우는 개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더 넘게 전부터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마리만 키우더라도. 지금 말하는 농림부에서 이렇게 집중단속이라든지 전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10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해서 통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예 부서가 다르다 보면 돼요. 지금은 여기서도 농수해양축산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유기견이 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나오기 이전부터 단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틀려져요. 목적성을 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한 마리 키우더라도 명견이 키우면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조사도 다 합니다. 동네의 이장이 다 전해서 다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AI도 정말 심각하고 돼지열병도 심각하고 코로나19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민원을 넣습니다. 등록된 모든 농장에 동물농장에 모든 부서에 넣어요. 관계 부서에 계속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가게 만듭니다. 모든 부서에 허위 신고를 하는 거죠.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 2회 정도는 허위 신고를 그렇게 합니다. 전국의 모든 전기점검을 하는데도 1년에 1회에서 전기점검이 있어요. 또 수시점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도 심하고 아프리카 대지열병도 심하고 AI도 심하잖아요. AI가 큰일인데 큰일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전국에 농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옮기고 다니게 되겠죠. 바이러스라는 걸. 외부인의 출입이 있으면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도 전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방역이 철제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도 다 알아요. 해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하고 지방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랑 이 와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남만 안 뚫렸거든요. AI가 그런데 오늘 거창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군구는 다 터졌습니다. 모든 지역에 AI가 다 퍼졌어요. 오늘 경남마저도 뚫렸습니다. 거창이 경북이가 경남인가 잠시만요. 거창 거창 한번 쳐볼게요. 거창이 경남이지 경북인지 경북은 원래 뚫렸었거든요. 아 경남 맞네요. 오늘 거창이 뚫리면서 전국이 다 뚫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뚫렸겠어요? 진작부터 진작부터요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축산 차량 축산 관계자 다 출입 제한을 했거든요.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 다 통제를 했고 움직이지 마라. 우리나라처럼 법이 강한 데가 없어요. 공산주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 욕하는 건 아니에요. 공산국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고 있지만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방역이잖아요. 방역은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움직이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황이 있어가지고 정거를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민원이기 때문에 아무 정거나 정황이 없어도 전국에 있는 농가들 농장들 축산시설 다 민원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축산 가면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 알겠죠. 그래도 출입을 한다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니까 옮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축산시설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수도과 건축과 이런 데서 아냐고요. 그거를 방역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건 절대적으로 좋은 건데 대안과 대책이 없어요.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했는데 축산 관계자만 움직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축산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방역할 때 기억이 안 납니까? 고속도로 전체 차량을 다 했잖아요. 전체 차량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농가 주변에 못 가게. 그런데 지금은 축산 차량 축산 관계 움직이지 마라니까 다른 사람 다 다녀요. 다 옮기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심지어는 공무원들한테 각 부서별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방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관계없는 부서까지도 전부 다 농장들을 농가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으로 안 퍼지겠냐고요. 전국으로 퍼지죠. 이게 행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정황 없이 민원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에 넣는 그런 동물보호단체 누군지 다 알죠. 사실은 들어오니까. 그런 인간도 문제고요. 또 그게 해마다 똑같게 들어오는데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 시스템도 문제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AI가 코로나가 아프리카 돼지들 빼기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점검하더라도 더 심각하잖아요. 축산 농가만 여기저기 축산 농가를 다 다녀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2, 3일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 시간 안에 지역에 있는 농장, 농가를 다 가봐야 돼요. 가축시설을 부서별로 다 가야 돼요. 수도과 건축과 환경과 환경과에도 태비사 보는데 뭐 보는데 뭐 보는데 정화주 보는데 다 틀려요. 동물복지과 뭐 다 틀려요. 그런 여러 부서에 다시 신고를 때리는 거예요. 주소 보고 주소에 해당 주소에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모든 해당 사항을 다 신고를 때리는 거예요. 공물도 다 나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AI는 전국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거창이 뚫려버렸어요. 경남도 뚫려버렸어요. 이 정부가 처음 들었을 때 계란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사온다고 그랬죠. 비행기로 공수한다고 계란값 안정시키려고 지금 또 계란이 제가 오늘 뉴스 보기로는 정확하지 않는데 6천이라는 것 같아요. 한판에 6천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농가는 움직이지 마라. 차량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그쪽으로 다른 차는 다 지나가. 심지어는 민원 넣어가지고 그냥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다 가봐. 여기저기 짧은 시간에 다 들어가야 돼. 농가를. 이 무슨 맞지 않는 탁상행정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청와대 민원 중에 생각나네요. 국민청원이 수십만 되겠는데 답변을 했죠. 아 김포어대에서 갔는데 개백정 새끼가 개를 대가리를 때려가지고 안락사시키려 했는데 맞아가지고 고리 깨졌는데 얘가 기어놓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사진하고 개사진하고 국민청원에 올린 거예요. 국민들 분노가 끓었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걸 보면 분노가 끓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뭐예요? 80년대인가 90년대 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래요. 80년인가 90년대 태국에서 교통사고인가 새끼를 품은 의미가 있는데 교통사고인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둔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학대로 새끼농게를 망치가 대가리를 찌은 것처럼 해물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봤다고 했잖아요.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청원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해마다 공무원들은 민원에 의해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축산가면 지침이라도 알지만 축산가가 아닌데 지침을 아냐고요. 그런 장비라도 있냐고요. 소독하는 그런 게 있냐고요. 없는데 축산가라도 장비를 차고 일회용을 다 버려도 완벽하게 방역이 되냐고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은 움직이지 마라. 차도 다 움직이지 마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외부통제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외부통제도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무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답변해야 돼.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잘못된 게 많아요. 그거는 이번 정부나 이번 정권의 책임이 아니고 대한민국 금국일에 쭉 그렇게 체계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시민단체 전문가 없는 동물권 전문가 없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건 다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더 건강한 단체 더 전문가가 있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생기면 당연히 국회의원들도 국무원도 대통령도 거기에 목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이에 돈만 가지고 뛰어들어 가지고 전문가가 도 아닌데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허위 민원을 넣어 가지고 해마다 이게 일어나요. 솔직히 말해서 AI고 돼지고 소고 병이 돌 때 있잖아요. 병이 돌고 있는데 민원을 넣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확인하러 가게끔 그래서 전국에 다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관계자들 움직이지 말아놓고 일반인들이 다 움직이고 심지어 공무원들 보내고 다 검사하게 만들고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동물보호단체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몇 사람이 민원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행정이 매년 움직인다고요. 각 부서별로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각시 군구에 물어보시면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똑같은 민원이 누구인지는 안 가르쳐주겠죠. 누군지도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죠. 그것도 법 절차를 그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알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공무원들 다 알죠. 들어온 민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됐으면 공무원들도 이의를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허위 민원이다. 해마다 들어온다.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체계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AI 아프리카 돼지혈병이 시각한데 우리가 몇 년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냥 민원 들어오면 가서 민원 찍어서 증명해 주는 거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전문가의 목소리도 못 듣고 현장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못 듣고 그냥 민원 넣으면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혹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모르고 있을까 봐 많은 분들이 알아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오늘 시작은 진독해가지고 개싸 붙이고 그래가지고 조회수 놀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방송을 못하니까 그동안 담겨있던 게 많잖아요. 담겨있던 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유튜브들은 제가 다 만나 보겠습니다. 만나서 많은 기회를 줬고 아직 고소고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이야기로 다 풀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야기로 풀어냈더니 뒤에서 또 유튜브 켜갖고 욕하고 6개월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욕을 해산고 가까운 거는 벌써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또 욕을 해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하고 통화할 때는 분명히 동물학대에 대한 반성이 있었는데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났는데도 제 욕을 하고 하는 건 돈을 내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건 저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건 동물학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고 동물학대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어떻게 기회를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방관되면 계속 그냥 그렇게 기회만 주면서 방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카톡을 알려드릴게요. 114 독입니다. 114 DOG 많은 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락해라. 봉사활동 갈 거면 연락해라. 나도 하고 싶다. 어디 후원할 거면 연락해라. 나도 후원해주고 싶다. 큰 돈은 아니지. 3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후원해주고 싶다.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114 DOG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제 핸드폰에만 해도 수천 명의 지인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한 2, 3년 동안 연락을 잘 못하고 연락이 와도 잘 못 받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십시오. 114 DOG로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못 드리면 다들 친하죠. 다들 둘도 없는 형제들이고 그런데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전화하기 힘드니까 계속 내한테만은 제가 전화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제 몸도 좀 아프고 사실 힘들기 때문에 먼저 카톡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114 DOG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싶다. 아니면 후원을 하고 싶다. 아니면 같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114 DOG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